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포항을 뒤흔들고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규모 5.4의 포항 지진 조사 결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촉발 지진으로 밝혀졌죠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도 수차례 촉발 지진에 대한 이슈를 다뤘습니다만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온 포항 시민들은 적절한 보상과 함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인재라면 그의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최근 촉발 지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진 발생 7년 만에 나왔는데 국책사업이라면서도 정작 관리관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지진 피해에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은 또 뭐가 더 있을지 오늘 장혜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을 규명하고 시민 소송을 이끌어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범대본 활동 참 오랫동안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지진이 발생한 지 지금 6년 7년 다 돼가죠 네 6년 10개월 7년이 다 돼가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죠 그동안 힘든 점도 많아졌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유발 지진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은 저희들 보고 사기꾼이라고까지 손가락질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시민들 모두가 저희들을 믿고 시민 소송에 동참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은 행복하고 또 어깨가 반면 무겁기도 합니다 네 자 오프닝 때 제가 검찰 수사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된 검찰 수사였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포항지진범 대본이 소송을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포항시민들의 권익을 정치하기 위해서 하나는 민사소송 또 하나는 형사소송 이 두 가지 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은 작년 11월 16일에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됐죠 선고됐죠 피해시민 1인당 300만 원씩 대한민국 정부는 지급하라 그리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원이자를 지급하라 하는 것이 이제 민사소송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또 진행해 왔던 것인데 포항지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소건이 사건이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포항검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검찰이 수사 결과를 최근 발표를 했는데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우리 범대부원이 형사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지난 8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포항지진에 책임 있는 책임자 5명을 기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년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5명의 기소 내용을 또 같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동참했던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 대표와 이사 그리고 그 사업의 큰 소시엄으로 함께했던 대학연구책임자 또 마지막으로 정부출용기관연구원 등이 바로 5명입니다 이들 5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제입니다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열발전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물을 주입을 했고 무리하게 물 주입하는 바람에 포항지진이 발생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시민 다수가 사상자를 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열발전 개발 과정에서 땅에다 물을 주입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연구결과나 조사결과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고 일단 확정이 된 거고요 거듭 확인할 게 물주입이 어떻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지열발전이라고 하면 사실 다 땅 깊이 땅을 파고 그 속에 물을 집어넣어서 지열에 의해서 물이 뜨거워져서 수정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그 수정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구조가 바로 지열발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 때 그리고 땅 속에 물을 넣을 때 필연적으로 진동 즉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땅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진이 미소지진 작은 규모의 지진은 저희들이 용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3.0 규모 3.0 이상 그걸 대규모 지진 어떤 경우는 강각으로 느껴지는 지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열발전 굴착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름해서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교통 상황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열발전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물주입을 하지 마라 물주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체계화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때 중단해야 될 물주입을 중단하지 않고 지난 2017년 4월 15일 3.1이라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을 주입을 하다가 대규모 지진 즉 2017년 11월 15일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에서 이게 인재임이 확증이 된 거잖습니까 이번 수사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오래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고소를 했는지는 벌써 5년 5개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6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사고가 발생하고 7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불과 3개월 남겨놓고 6년 9개월 만에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시민들이 이번 피해를 보상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사회 정의 즉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검찰의 기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기소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발표한 기소 발표한 것은 굉장히 환영하면서도 바로 저희들의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큰 대규모 즉 전대미문의 사고를 일으킨 지열발전 사건에는 분명히 정부 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심 즉 민사소송 1승 판결문에도 정부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정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는 빠지고 이 지열발전에 참여한 민간기관이나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을 기소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저도 잠깐 의아했는데 이 사건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결과 발표 앞두고 포항지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라고 표현했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 수사한 곳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난 5년 5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 즉 가장 수사를 잘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놓고 이 기소를 포항지청해 와서 기소를 한다 이게 이례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이 피해자들이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의자들이 피의자들이요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들이 그러면 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옮겨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옮겨주십시오 송치해 주십시오 이첩해 주십시오 하면 이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이 기소를 포항지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하고 저희가 의아해하고 있죠 네 그렇네요 검찰에서는 주무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수행한 것밖에 없다 그게 과실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죠 우리 포항 시민들도 거의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니 그 속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지열발전 연구자들이 규모 3.1의 지진이 불가항력적인 자연 지진으로 상부에 보고했답니다 상부가 뭐냐면 산업부죠 산업부에 보고했답니다 그리고 거기 보고를 받은 정부 공직자들은 이들 말을 듣고 속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들에게 피의자들이 보고하고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왜 이걸 그대로 믿고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들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을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과연 좋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진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지열발전 연구진들에게 속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속았다는 것 하나 갖고 과실 책임이 과연 조각된다 표현하기도 하고 없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없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그렇게 긍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세월호 참사에서 처벌받은 공무원들 그리고 용산 이틀 압사사고에서 처벌받은 공무원들 과연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피해를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큰 후유증을 입고 있는 포항시민 입장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물론 저도 포항시민이지만 앞으로 남은 3개월 안에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반 형사 사건을 보면 3개월이라는 기관은 굉장히 깁니다 3개월 정도 수사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미 5년 5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를 가벼이 봤던 뒤로 빼놨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재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동 체계에서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물주입이 됐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물주입이 재개됐느냐 이 공직자들이 산업부 관계자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분명히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 저희들의 느낌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했다면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 남은 과정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검사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정해지고 검사의 공소장을 가지고 심리 과정을 거친다 그러죠 그 심리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 선고를 하면 그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아마도 유죄 판결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전에 빨리 저희들은 수사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재판 중에도 새로운 사건들이 새로운 피해 사실들이 나타나면 그걸 또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을 같이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형사소송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형사소송 검찰 수사 결과가 불기소 처분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을 져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관계자가 불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걸로 돼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공무원 불기소 처분이 전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검찰이 발표했던 관계기관 연구원들을 기소한 것이 오히려 우리 민사소송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은 이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고 돈을 위자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 의하면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을 해서 과실을 했거나 책임을 져야 될 것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에게 어떤 업무를 줍니다 위탁을 해줍니다 했을 때 그 기업이 국민에게 또는 다른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지난 작년 11월 16일 날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 적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무수탁사인이라 그럽니다 공무수탁사인 이 사람도 국가배상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결문에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5명의 연구진들이 바로 이제 공무수탁사인에 속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민사소송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발주했던 곳하고 시행했던 곳을 동일하게 본다는 그렇죠 국가가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죠 네 자 어쨌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참 오랫동안 활동을 또 해오셨고 힘든 부분도 많으셨지만 일단 단체도 얘기도 제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우리 포항지진범 대본이 운영돼서 활동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눈물 겪을 점도 많았어요 처음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 포항지진범 대본이 결성됐습니다 그 이후에 두 달 만에 포항지열발전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게 모든 시민들이 놀랄 정도로 그게 인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의 가처분 신청 즉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발걸음이 된 것 같고요 그 뒤로 시민서명운동을 거쳐서 진상규명을 했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했고 민사소송 이후 5년 5개월 만에 이제 저희들 포항시민 원고의 성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 가장 큰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또 형사소송 역시도 저희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책임자 처벌은 필요하다고 해서 2018년 3월 29일 날 저희들 중앙지검에 신청 소송을 냈던 그런 내용이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실 저도 궁금한 일이지만 지금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지금 현재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났고 그 뒤로 정부가 항소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항소, 원고도 항소를 하여 상방항소를 해서 대구고등법은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변론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항소심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는데 변론, 준비별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부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체 지연 이자를 지불하라 이렇게 선고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0만 명으로 나눠보면 1조 5천억이 되고 하루가 5억 원이 됩니다 하루에 5억 원씩 지체 이자를 물게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판사 그리고 재판부들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졌는데 사실 1조 5천억 그 다음에 또 연 12%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하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액수가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야 이거 300만 원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조 5천억 그러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1년 한 해 예산이 650조입니다 650조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적 지연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고 자 이제 1심 선고가 3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게 되는데 판결에서 원고가 저희들 포항시민 모성은 1번이죠 1번이고 나머지 4만 7천 명이 이제 포항시민 원고고 피고가 정부인데 원고 피고 모두 기각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만약에 저희들 원고가 승하면 저희들이 천만 원을 청구를 해놨습니다 100% 승하면 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부 피고가 일부 승 또는 전면 승을 하면 우리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 정부가 승이 되게 되면 우리가 300만 원 돼 있던 것이 그 다음 200만 원 이렇게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공으로 된 게 없습니다 거제되는 거 없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판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섣불리 함부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취재 현장에서 좀 지켜봤지만 포항시나 또 다른 지진 관련 단체들과의 사실 이게 지역 역량을 집결해야 되 않습니까 협의는 그동안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포항시도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강덕 포항시장님이 크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이 소식을 다 전달하는 바람에 포항시민 50만 명이 전원이 이 시민 소송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들도 그리고 변호인 변호사들도 전원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포항시에 계시는 변호사 50여 명이 됐는데 한 분도 제가 알기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포항시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대동단결된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사회단체 시민단체 단체장들이 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포항시민들이 하나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진 범대분을 이끌어오신 분 입장에서 물론 지진 배상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끝나더라도 어떤 그동안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받던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 포항지진을 겪은 포항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하는 시민소송은 정진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그렇죠 위자료 좀 위자료 하나 더 있는 것이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 보상 국가에서는 절대로 이거 간과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포항지진특별법이 정확한 명칭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입니다 구제법이에요 포항시민이 구제를 받을 시민이 아닙니다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왜 구제를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700억 원이라는 돈이 국가정부의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산적 손실을 당한 그 부피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새롭게 해서 포항시민들이 입은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진 관련 사항은 시민들이 관심이 좀 매우 높은 부분이고요 끝까지 또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 마무리로 우리 시민들 혹은 또 우리 지역 관계기관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에 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선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셔도 안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실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포항지진범대본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가입하셔서 어떤 정보가 올라오는지 지진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되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포항지진 현안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파워인터뷰에서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현안들 챙겨보죠 장효수의 파워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n 아 하 voir L앤고 thirtyils 4 5 5 20 2 5 평